내년 대구 15개 특성화고 취업 희망자 전형에 이미 원서를 낸 중학생 3천여 명과 담임교사들은 원서를 다시 작성하느라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교육청 지원의 실수로 중학교 내신 성적 산출에 오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에도 담당 직원이 성적을 잘못 입력해 공립중등교사 임명시험 최종 합격자가 정정 발표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2012년에도 비슷한 실수로 공립초등임명시험 합격자 10명이 뒤바뀌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허술한 성적관리 체계가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중학교 내신 성적 산출과 관련해 교육당국과 학교 현장에서 교차 확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여기다 직원들의 안이한 인식과 큰 실수를 저질러도 대부분 가벼운 징계에 그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구 교육청이 떨어진 신뢰도를 회복하려면 체계적인 성적관리 시스템 마련과 강도 높은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BC 정성욱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